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명뉴스의 우서연입니다. 봄기운이 만연했던 4월을 지나 어느덧 우리 대학 교정에도 푸른잎이 올라오는 5월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인형과 재미있는 경험이 가득했던 4월을 보내며 이달의 세명대학교 주요 뉴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세명대학교가 전국 최초로 등록금 책임 환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26일 세명대학교는 24학년도 신입생부터 등록금 책임 환불제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교육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이서연 기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명대학교가 전국 최초로 2024학년도 신입생부터 학생이 재학 중 자퇴 시 등록금 전액을 환불해주는 제도인 등록금 책임 환불제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지역 대학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세명대학교는 등록금 책임 환불제 제도를 통해 학생들에게 자율적인 선택권을 부여하고 최고의 교육 만족을 선사하겠다고 표명했습니다. 등록금 책임 환불제란 교육 불만족으로 자퇴 시 해당 학기 등록금 전액을 환불해주는 제도입니다. 최종적으로는 국가균형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학교도 시도하지 않은 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하는 세명대학교 측에서는 이런 제도를 통해 학생들에게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명대학교의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사실 요즘 경제, 문화 그리고 교육까지도 수도권에 집중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제천이라는 작은 도시에 있는 대학에 오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는 우리 학생들, 학부모님들이 한번 저희 학교에 와 보셔서 저희 학교 교육을 받아보시고 또 많은 프로그램들을 경험해 보시면 분명히 충분히 만족할 만한 대학생활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와보시고 만족하지 못한다 그러면 저희가 100% 환불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는 자신 있습니다. 오셔서 저희 세명대 교육과 교수님들과 우리 모든 구성원들의 정성과 사랑과 관심을 한번 경험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세명대학교는 재미있는 학생 경험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학교 4년째 다니고 있는데 다양한 위원회랑 그 다음에 그에 따르는 장학금 제도가 많아서 저는 나름 재미있습니다. 세명대학교는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73점 대학정부 기존 비수도권 대학 평균 취업률 62%를 상위하는 64.6%로 24학년도에는 7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등록금 환불은 어느 대학도 시도하지 않은 제도이며 어쩌면 재정적으로 힘들 수도 있는 선택인데요. 이사연 기자, 교육에 가장 자신 있는 세명대의 후속 처리가 실제로 시행될 수 있는 건가요? 네, 제가 24학년도 학생이라는 가정 하에 교육에 대한 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등록금 책임 환불제를 신청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등록금 책임 환불제가 시행되고 있나요? 네, 세명대학교는 전공 경험 교육을 위해 실무체험, 캡스톤 디자인, 현장실습, 그리고 교양교육, 체육, 비교과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만족이 높은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자퇴처리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등록금도 실제로 환불이 다 되었는데요. 제도를 실제 시행한다는 학교의 자신감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서현 기자 끝났나요? 이서현 기자 근데 이거 돈 들어온 거면 진짜 환불된 건가? 진짜 환불된 건가? 근데 학교 더 다녀야겠는데? 네, 방송이 완활하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학령 인구 감소가 수도권 대학 쏠림 현상으로 번지고 있는 지금, 앞으로의 상황은 지역 대학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명대학교의 등록금 책임 환불제의 정책을 통해 대학의 본질인 교육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대학의 입학 인원 증가와 재원 확보 및 궁극적으로 지방경제의 부활을 통해 국가 균형 발전 효과까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국가의 미래인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고 책임지는 세명대학교의 시작으로 세명뉴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